빼도 되는 건가? 팽팅팅팅팅팅 바로 시작 소연이부터 시작 I am the round 자기 소개하기 반성 들어가야 돼? 대박 선박 하늘 허가 이석 승윤 아하 형님 남지 생만 팽팅팅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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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얄! 콘서 넷! 콘서 콘서 콘서! 콘서 넷! 콘서 콘서 콘서! 생만 하나! 생만! 콘서 둘! 콘서 둘! 콜라!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 그냥 한 명 뭐라고 말해봐. 걸쭉 세 가지 중에 골라! 나 골라! 골라! 저거? 제가 사이즈 한 번 볼게! 새콜 동동! 오! 패블패! 와 엄청 많아! 그만해 그만해! 영찬 오빠 소연이 싫으면 말로 해요 아 벌칙인 줄 몰랐어 뭐 하신다고 했는데 에이 거짓말 났다 진짜 못됐다 정말 능청스럽다 더 원샷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시원해 이거 원샷인 거야 소연아 자 소연이 이제 원샷 시작했다 콜라 들어가 앉아 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준비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왜? 이런 게 아니에요 오 진짜 나와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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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잘한다 감사합니다 조심해 잘 되다가 트림 함버들을 다 깨주시겠어요 성민이가 추워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혼자 왔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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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아유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유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뭐하는 노래 무조건 따라해 모르면 무조건 따라해 우리 걸리기 싫어서 물어보진 않아 눈치로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를 하면 둘이 왔습니다를 해요 두 명이 네 그리고 가윤씨까지 셋이 왔습니다 네 아 최신 이건 단체벌칙이에요 단체벌칙 단체벌칙 단체벌칙이래 단체들과 레몬으로 가자 레몬 여러 개 잘라왔습니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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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귀엽다 자 그럼 레몬 레몬 먹을까 시작합시다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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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야 자꾸 넌 잡혔다 하지마 어? 어? 레몬 냉수가 어? 어? 아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드잖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고 윤크라고 샤니 아빠 힘내세요 진짜죠? 받은 미 어? 받은 미 자 바로 이어갑시다 현아 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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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 누구야? 누구야? 나 아이스 나 알아 나 알아 누구? 나 한이 언니 한이 언니 제일 느끼는 맛인데 아! 왜 이렇게 눈썰미 좋아요? 왜 이렇게 눈썰미 좋아요? 뚫어지게 봤어 저 콜라 건빵 건빵 아무도 안 그래 왜 내 뒤로 컵이 작아진 거예요? 컵이 작아진 거예요? 많이 작아진 거예요? 많이 작아진 거예요? 이건 언제나 영찬 오빠 한이 언니 좋아해 와 진짜 왜 한이 언니 차별해? 차별한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시피야 영사님한테 가급하는 거야 대박이다 맘에 들었네 맘에 들었네 맘에 들었네 나가실 때 전화번호 줘 이런 거 아니야? 여기 밑에 번호 스페인 줄 몰라 다 마시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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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창 이따 연락주세요 다 마셨다 상처받아 아 나 진짜 서운하다 그럼 우리 좀 일어나서 활동적인 거 하면 안 되나? 우리 무궁화꽃집 그런 거 할래? 어 좋아 그런 거 우리 지금 뭐 할까? 뭐 음식? 밥? 하는 거 고기국기 좋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아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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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술래? 내 술래 아 술래? 응 그러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재미난 포즈 짓고 있기 그래? 네가 먼저 몸을 보여 아니면 귀엽게 컨셉 정해서 컨셉 정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러게 그렇게 안 한 사람도 부르기? 응 그렇게 안 한 사람 부르기 내 잡기? 오케이 어떻게 귀엽게? 귀엽게 건방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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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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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대현이 나와 안 움직였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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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 이제 가까워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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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져야 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내 신발 누구 밟았어? 잠깐 안 건방지면 안 돼요 건방져야 돼요 건방져야 돼 건방져야 돼 너 귀여워서 안 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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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서 안 돼 건방져야 돼 우와 멘트가 너무 그렇다 너 귀여워서 안 돼 아 뭐야 이거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끊어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지연이 지연이 나와 지연이 나와 걸렸어 걸렸어 너무 느려 큰일 났고 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Means 이번 컨셉은 뭐예요? 귀엽게요 웃기게요 귀엽게ти 셰프하면 섹시하게 해요 셰프uis하게 해요 이거는 섹시해야 돼요 섹시하게 작게요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자유지 여기는 자유SD 여기는 자유 여배위 호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잡히지. 어허! 요번에 안 나오면 잡을 거야. 어!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 손 좀 낮춰. 손 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삼촌이 요리사 오늘! 나 혼자? 삼촌이 할수록 한 번 뽑아요. 맞아 맞아. 오늘은 남자들이 해주는 거지. 원래 고개 이런 거는 남자 뽑아야 돼. 맞아. 그래야 멋있잖아. 어차피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두 명. 두 명이니까. 그래도 나랑 의견 조율이 좀 맞는 지연이랑. 저 맞아요 저? 응식! 응식! 나는 오늘만큼 의견 줄 안 맞아도 좋다 저 막내의 의견 줄 안 맞아 나는 원래 내 주관이 되게 세서 나는 모집이 있어! 나는 상속 모집이야! 막내 소연이? 에이! 제일 고르셨네요 엄마 말 잘 들어요 우리 다섯 다섯 나뉘었어 지금 아 이미? 이미 다리가 우와 멋있다! 우와!